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스앤토익의 라스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섯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너가 독해가 안 되는 이유? 바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 해석만 주구장장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 뭐지? 토익 독해라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죠. 해석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무작정 주구장장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자, 바로 이거입니다. 자, 관로 아래에 보시면요. 해석보다 중요한 뭐라고요? 논리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토익을 이제 독해를 하시다 보면 말이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요. 그냥 주구장장 그냥 해석합니다. 해석하다가 문제 풀다가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볼을 다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름대로 토익 고수는요. 어, 자, 이거 봐라. 이거는 이러한 논리 전개로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해석도 해석이지만 중요한 게 보낸다.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글의 종류를 제가 반드시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메일이냐, 편지냐, 광고냐, 기사에 따라서 말이죠. 논리 전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전반적인 거 다 읽어볼 필요 없지. 어떤 부분만 보자마자 바로 답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메일과 편지 봅니다. 자, 이메일과 편지 여러분들의 형식이 따로 있죠. 논리 전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된다? 당연히요. 발신, 수신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겠죠.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뭐다? 제목 같은 거. 제목은 여러분들 반만 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같은 경우도요. 뭐다? 주로 지문 중후반부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첨부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맨 초반에 염들려 나타낸 경우였고 그 다음에 뭐다? 자세한 거는 지문 중후반부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염들려 여기 중간 부분인데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첫 번째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론은 바로 편지나 이메일의 목적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나 이메일 왜 쓴 줄 아니? 이것 때문에 썼어. 나 편지 왜 쓴 줄 아니? 이것 때문에 썼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염들려 표현을 보면 I'm writing this email. I'm this letter for 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문장. 아니면 this letter is to inform you tha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뒤에가 뭐랜다? 바로 편지나 이메일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염들려 두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염들려 이메일과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수를 보냅니까? 어, 나 이것 때문에 썼어.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나온다? 본론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쭉쭉쭉 열고 해놓고 했죠. 똑같습니다. 중간에 뭐가 됐습니까? 바로 세부 내용 전개라든가 자기가 핵심적으로 염들려 전달하고 싶어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주로 명령문, 명령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뭐랜다? 내가 이런 거 요청하니까 어, 뭐다? 천모사항 알려줄게. 자세한 거 또 알려줄게. 라고 해서 뭐랬습니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다? 내가 썼다라고 해서 발신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출제자의 마인드에서 제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목적이 나온다. 어딜 보라고요? 그죠? 처음으로 여러분들요? 예,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치 불일치, not question 들어간 거 있죠. 요건 어디 있다고요? 그죠? 중간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자기가 요청한 걸 쭉쭉쭉 열과하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부사항 어떤 거 본다고요? 그죠? 제일 지문 후반부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편지글이 나오면요. 이런 형태의 논리 전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아, 요거는 여기다 봐야 되겠다. 아, 요거는 여기다 봐야 되겠다. 보시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광고가 되겠죠. advertisement. 자, 광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가 있죠? 네, 바로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갖다 하는 뭐 된다? 상품 광고가 있다는 얘기죠. 자, 구인 광고랑 상품 광고에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리 전개도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중간 부분만 좀 틀리고요. 처음이나 끝은 거의 같다는 얘기죠. 자, 광고란 얘기는 뭐가 됐습니까? 어떤 걸 갖다 내가 염들려 사람을 구하든지 상품을 염들려 팔든지 맨 처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죠. 저희 회사가 말이죠. 이번에 신기술 개발에서 원래는 100명 정도의 직원이었는데 1,000명, 머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더 많은 걸 갖다 우리가 생산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품 광고란 뭐가 됐습니까? 어, 요즘에 머리 많이 빠지죠. 우리 샴푸 한번 써봐래요? 라고 해서 문제점을 갖다 제기한다. 그 다음 이제 염들려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 광고를 봐야 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염들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염들려 어떻게? 바로 구인 광고랑 상품 광고에 달라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지 회사 소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뽑게 되면요. 이러한 업무, 이런 업무를 갖다가 염들려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됐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책을 알려면 이런 혜택이 있다든가 열글을 하겠죠. 그 다음 염들려 뭐다?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는 퀄리피케이션, 자격고를 설명할 겁니다. 혹시 너 학사학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경험 5년 정도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뭐가 됐습니까? 구인광고의 중간부분에 대한 답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상품 광고도요.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여기 중간부분 뭐? 여기 회사 소개 대신에 제품 소개. 그 다음에 업무 설명을 대신에 뭐가 된다? 상품에 관련된 설명이나 혜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자격권이 아니라 할인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광고냐 구인광고냐 주로 잘 나오는 건 뭐다? 앞과 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중간에, 중간에 뭐가 된다? 여기 서술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뭐가 됐습니까? 혹시나 너 구인광고 여기 보시면서 뭐가 된다? 지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지원해? 지원 방법. 그 다음 상품광고는 뭐가 됐습니까? 구매하는 방법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광고는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뭐가 된다? 이 중간에 해당되는 바디 부분이죠.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 다음 여기서 뭐죠? 찾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직책.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 거기서 서술하는 그 직책의 뭐죠? 혜택은 뭐냐? 자격권은 뭐냐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중간으로, 중간으로 염들려 눈을 돌리면서 답을 찾아본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은요. 세 번째 기사 되겠습니다. 자 기사는요. 우리가 뭐다? 아티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요. 기사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기사는 좀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기사는 어떤 논리 전개가 될까? 자 첫 번째 뭐가 됐습니까? 당연히 이 기사에 대한 뭐가 됐습니까? 주제라든가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거죠. 어디어디에 따르면 말이죠. according to라든가 뭐가 됐습니까? 판매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공지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어떤 기사 거래에 대한 어떤 내용 출처라든가 뭐가 됐습니까?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바디 쪽 있죠. 중간에 뭐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쭉쭉쭉 열고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했대요? 어떤 행사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사 거래에서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시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뭐 됐습니까? 이렇고 저만큼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계획이다. 이런 포부다. 라고 해서 뭐 됐습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포부나 계획이라든가 요청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에 대한 염들 웬만한 배경 지식은 제가 다른 강의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하는 건 뭐가 됐습니까? 바로 논리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거다? 그럼 지문 후반부를 봐야 되겠다. 자세한 내용이다? 중간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라든가 앞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거의 독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제가 맨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는 염들 설명 마지막에 요청사 이런 얘기죠. 하지만 나름대로 각 지문별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염들려 다 이해하시고 나서 문제를 보면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걸 적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우리 접목시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됐습니까? 글의 종류 파악한다는 거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요. 자 보니까 article 기사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쵸? 기사에서 바로 글 쓴 날짜, 글 쓴 사람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더 중요한 거는 제목이 되겠죠. 워크스 컨티뉴의 로컬 파크스가 나오고요. 날짜를 보니까 9월 6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문제 먼저 읽어봅니다. 자 how much라고 해서 ABC가 쭉쭉쭉쭉 숫자가 나오죠. 자 보니까 미들턴 파크스 디퍼리먼트에서 말이죠. 매년마다 뭡니까? 거기 마을에 공원을 갔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숫자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2번은요. 옥토버가 나옵니다. 어 잠깐만요. 아까 보니까 기사를 쓴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9월 달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사 글에서 글 쓴 날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어떤 미래의 어떤 포부, 계획 이런 거 말한다고 했습니다. 참 9월 달에서 본 여러분들 10월 달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next month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갑니다. how가 들어가 있죠. 미들턴 파크 디퍼리먼트가 말이죠. different from. 다릅니다. 다른 유사한 여러분들 에이전시랑 다른 게 뭘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who was consulted for suggestion before current project began 이라고 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suggestion이 있었나 봐요. 그건 어떤 걸 갖다 참조했을까 물어보는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근데 기사의 나름대로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맨 처음에 출처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 그걸 쓴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세부적인 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1, 2, 3, 4 중에서 뭐가 됐습니까? 3번 같은 경우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떤 거랑 차이점 뭐 그죠? 다른 점 뭐 또 공통점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9월 6일 날 쓴 겁니다. the town of Middleton. 자 바로 Middleton라는 말이 말이죠. is currently expanding. 자 currently가 나오죠. 자 우리 뭔가 바뀌거나 이럴 땐 말이죠. 지금은 어떻다 예전에는 어떻다 이런 것들. 지금 어땠습니까? expanding 확장하고 있습니다. renovating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우리가 공원이 30개 중에서 15개를 갖다가 바로 expanding and renovating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expanding, renovating 갖다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쵸. improvement라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these improvements 이렇게 염들려 expanding하고 renovation 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4.1 million 이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4.1 million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which is a B, equivalent to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죠. 뭐랑 같습니까? annual amount. 매년마다 쓰는 금액인데요. 어떤 금액이라고요? spent by Middleton Park Department. MBT라는 곳에서 쓰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말이죠? operating and maintaining the parks facility가 됐습니다. 바로 그 공원의 시설을 갖다가 바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어 잠깐만요. 아까 일본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manage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쵸. 바로 operate. maintai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을의 공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 있죠? 요 금액이 아까 어떤 금액이나 같다고요? 그쵸. 4.1이라는 요 숫자가 갖다 그랬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라고요? 바로 expand하고 renovation 금액이라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바로 몇 번 되겠다. B번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들 10월달 물어봅니다. 10월달. 자 그 계속해서 보니까 extra 1.5밀리언 이라고 해서 바로 1.5 정도의 염들 금액은요. also be spent. 또 쓰여질 건데 말이죠. 뭐라고요? all renovation work finished. next month가 된다는 얘기죠. 어 잠깐만. 이번 달은 바로 9월달이다. next month는 10월달이죠. 그럼 10월달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쵸. 이 renovation work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전화 빨리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보통 2번 같은 염들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문 중후반부에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예 초반부에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보면 similar agency랑 염들 다른 점을 물어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세부적인 것 같다고 염들 논의하는 거니까 지문 중반부에 있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어쨌든 앞에 첫 번째 페면 금액에 대한 게 나왔고요. 자 그런데 this renovation project will not burden the town's budget. 자 그 말의 예산에 바로 burden, 부담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as가 이때 because였었죠. it is funded by the MBT. MBT, MBD라고 해서 MPD에 의해서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인 얘기죠. 즉 MPD에서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예산에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over the last years, 지난 몇 년간에 거쳐서 그 지역에 공원들이 뭐가 됐습니까? drone, more and more visitors from outside town. 외부에서 여러분들 방문객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게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게 help lead to strong growth and profit. 뭡니까? 수익의 증가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가 됐습니까? 주로 주차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계를 갖다 렌트레이션, 렌트비라든가. 그 다음 스낵샵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가. 그 다음 또 뭐가 됐습니까? 공원에서 열리는 바로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수치에 따르면 말이죠. MPD가 6.6밀리언 정도를 갖다 여러분들 바로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can be considered financially independent가 되겠죠. 재정적으로 독립됐다는 얘기 뭐가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마을에서 공사 같은 거 하면 뭐가 됐어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 자체대로 주차비에서 충당하고 그 다음 여기서 스낵을 파는 거에 충당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financially independent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Parks Department 여기는요. 다른 데 비해서 여러분들 다른 점이 뭐가 됐습니까? 바로 financially independent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바로 뭐가 됐어요? 바로 거기에서 만든 revenue. revenue가 다른 말로 뭐라 됩니까? profit이 된다는 얘기죠. 수익으로부터 바로 support했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D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을 갖다 expand하고 레노베이션 때 쓰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연빌려 4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서제스천 어떤 안건이라든가 제안 같은 게 있었을겠죠. 그건 누구를 누구를 참조했냐 물어보는 거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The renovation project is the result of extensive research. 우리가 레노베이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대대적인 어떤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언제? Last June이라고 해서 6월 달에 바로 MPD that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 of the town's park. 그 마을의 공원의 컨디션 상태를 갖다 집중적으로 보고서 나온 결과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바로 리서치의 여러분들 일부 문의는요. 서비 워즈 어드미스터. 자 어드미스터.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 한 건지 아세요? 2천 명의 로컬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로컬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이죠. 아까 어드 마을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미들턴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 누구 어떤 사람들을 참조했습니까? 바로 이 미들턴의 레지던트에 여러분들 2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참석해서 이를 갖다 의견을 냈다는 얘기죠. 참가면서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who regularly frequent the town's parks one of the main thing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o w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facility on the maker's suggestion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2천 명의 주민들이 말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평가하면 해봐라 라고 해서 서제셜 낸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A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다 읽고 나서 그냥 문제 풀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흐름, 논리 전개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그 마을의 공사, 뭡니까? 공원을 갖다 확장하고 공사한다 그러네? 금액이 얼마 얼마 들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함부로 지은 줄 아니? 아니야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분들 대대적인 리서치를 했어. 그걸 한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지역 주민들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논리 전개를 갖다 잘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거랑 유사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네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5번에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스토리가 기다리는지 어떤 논리 전개가 기다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내고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노티스입니다. 웹페이지를 보면서 이메일 보내고 공지를 했다? 과연 어떤 관계일까? 자 첫 번째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이메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표가 나오죠. 도표가 나오죠. 자 보니까 여기 핑크 셜렛이라고 나오면서 금액도 나오고 체크인, 체크아웃 나온다는 얘기죠. 날짜 같은 거 좀 조심합니다. 날짜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이 도표가 바로 연계 지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노티스가 나오죠. 어텐션 게하스라고 해서 이렇게 점점이 나옵니다. 이 점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일치, 불일치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들 5번 들어갑니다.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2, 3중 지문을 풀 때는요. 반드시 문제를 갖다가 어디를 보고 문제 풀어야 되는지 배분합니다. 자 웹페이지에 따르면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 지문이 되겠죠. 여기에 따르면 파인 레이크 캐빈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코린지 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바로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런데 7월 20날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도표에서 날짜라든가 또 뭐가 됐습니까? 금액 같은 거 조심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들으니까 파인 레이크 캐빈스가 나오죠. 요거는 바로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인플라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8, 8번째는요. 어코린지로 노리스라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세 번째 지문이 바로 공지사항 되겠죠. 자 공지사항에서요. 어떤 정보가 말이죠? 바로 게스트, 손님들이 말이야. 리셉션 이시한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구분해 놓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 지문이 어떤 관계일까?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웹페이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리셉트 베이케션, 캐빈 위드 파인 레이크 캐빈스. 바로 여기 그냥 줄여서 PLC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휴가, 휴가에 어떤 오두막이라든가 어떤 호텔이라든가 뭐가 됐으면 숙소를 갔다가 예약해라. 그것도 어떻게? 바로 염들려 하라는 얘기죠. 테크 어른의 얘기죠. 뭡니까?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어떤 걸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딜을요. 자 근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Through Outside Agency라고 해서 다른 외부 기관에서는요.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파고다 호텔 여러분들 예약하세요. 근데 뭐 인터파크나 이런 데 이용하지 말고요. 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knowledgeable step can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최신 정보를 갖다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있죠. 어디에 대해서요? Special Service에 대해서 염들려. 질문에 관리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왠지 아세요? 소유도 하고 있고요. 운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We can accommodate. All in morning. 아침에 염들려. 이른 아침이라도. 늦게 여러분들 도착하고 출발하더라도 우리가 다 담당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여러분들 bedding. 뭐 침대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렌터, PRD 이런 거 갖다 염들 연장하고 싶습니까? 우리한테 다 말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Pine Lake Cabin Set에서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Reduce Race라고 해서 할인을 제공한다.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외로 학생들이 B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여기 에이전시가 나오니까 B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 숙소는 말이죠. 바로 여행, 트래블 에이전시에 의해서 보통 예약이 잘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파고다 호텔이 있다? 파고다 호텔을 갖다 직접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인터파크를 통해서 주로 예약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B 같은 걸 갖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말이죠. Customers can make special arrangement. 뭡니까? 특별하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경우죠. 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아침에 일찍이든 아니면 저녁 늦게 출발하든, 도착하든 뭐다. 이 사람들이 다 담당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C범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추가적인 지원을 갖다가 고용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이메일, 이메일. 두 번째죠. 여기 따라면요. 7월 20날을 물어봅니다. 7월 20날 보니까 뭐라고요? 체크인 날짜가 7월 20날, 그 다음 여러분들 체크아웃 날짜가 7월 22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 바로 웨이스블럼한테 받는 사람이 되어있고요. 이거 누가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캐빈스라고 해서 바로 여기 숙소에서 보낸 경우가 되어있죠. 자 그런데 7월 20날은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놨죠. 어디 적어놨습니까? Valid form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적합한 신분증 같은 게 말이죠. Must be presented upon check-in. 체크인 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 신분증을 재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along with 20%, security deposit에서 보증금 20%를 갖다 걸어다니는 얘기죠. 자 그러면 7월 20날 이 사람이 바로 체크인 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 날짜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체크인 하자마자 아이디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고요? security deposit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인 레이크 캐빈즈니까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거기에 막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지문은 뭡니까? 숙소에 관련된 거잖아요. 호텔에 관련된 거. 그럼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는 지문 중후반부에 우리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체크인, 체크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보니까 게다가 말이야 In celebration of our 20th year in operation 아 운영한 지 20년 됐네요. 20년 돼서 말이죠. 게스트 손님들 어떤 손님들이요? Make a reservation for any Stay during July가 되겠죠. 7월달 여러분들요.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숙소에 관련된 걸 설명하면서 이제 아까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체크인 날짜, 체크한 날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7월 20날 7월 22일날 체크하러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7월달에 뭡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자격, 요건이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Win a trip 된다는 얘기죠. 여행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파인 레이크 위드 크리스 피싱 투어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고다 호텔에 이번 달 어제? 7월달에 여러분들 바로 머무신 분들은요. 저희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 낚시 투어 가는데 여러분들요. 응모하는데 참여하도록 자동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피싱 투어에 뭐가 됐어요? 트랩을 갖게끔 해주는 자격 요구를 갖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파인 레이크 캠에서 물어봅니다. 7월달에 베이컨시 빈방이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패밀리에서 사용됩니까?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죠? 세 번째 뭐가 됐어요? 전화상으로 여러분들 예약했나요?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D번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D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컨텐츠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요. 마음에 꺼림찍하게 걸리거든요. 컨텐츠는 뭐로 알고 있어요?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대회가 아니라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죠. 어떤 행사? 우리 뭐 경품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컨텐츠가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여기는요. has entered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컨텐츠에 바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이 7월달에 머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에 컨테스트 다른 말로 뭐가 됐습니까? 여기에 투입에 됐다는 얘기죠. 정답 그래서 몇 번 되겠다? D번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헷갈리면요. 나머지 ABC를 갖다가 지웁니다. 그러다 보면 옆들여 베스트 댄스가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지문에 체크인 체크한 날짜가 바로 여기 해당된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스페셜 오프에 걸린다? 100%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공지사에 따르면요. What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갖다 손님들이요? 리셉션 이스턴한테 얻을 수 있을까? 자 세 번째 공지사는 뭡니까? During your stay 너가 머무는 동안에 뒤에 거를 좀 알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뒤에 게 뭐가 됐습니까? 제모를 빗수로 알아요? 저 몰라요. 이게 뭐가 됐습니까? On-site facility라고 해서 여기 숙소 바로 여기 파인레이크 캐빈에 있는 시설인데 말이죠.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비스트로.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요. 아 공구로기도 Undergoing Maintenance 바로 여러분들 유지 보수 들어갑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7월 20날에서 24일 날 아 운이 안 좋네요. 7월 20날에서 20일까지 이사를 머무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이 24일까지 뭐가 됐습니까? 바로 클로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One of our receptionists 리셉션에서 물어보세요. 뭐에다? Are there great options in town 되겠습니다. Great option 다른 여러분들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 뭐가 됐습니까? 아까 비스트로가 되기 때 얘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8번의 정답 들어갑니다. 리셉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라고요? 그렇죠. 밥 먹는데 비스트로 다른 말로 레스트로 갖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스트로? 레스트로? 자 여러분들 레스트로 갖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스트로 레스트로이 여러분들 쉽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레스트로 안 나옵니다. 여기처럼 뭐가 나옵니까? 비스트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른 말로 또 잘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dining establishment가 참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dining establishment 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eat tree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eat tree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what eat trees are nearby 근처의 말이죠? 바로 인타운에 있는 거 어떤 레스트로에 있는지 갖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a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아까 두 번째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세 번째 이 사람이 또 됐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9번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은요 she will not be able to reserve additional kayak 카약 자 두 번째 갑니다. she would prefer to check in earlier in the day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아까 이 사람 뭐요? 7월 20날에서 24일까지 애가 바로 레스트로를 갖다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이 사람 20날에서 20일까지 머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뒤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읽어봤던 문제에서 정답이 8번 9번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또 스토리 논리 전개를 잘 기억한다. 첫 번째는 뭐 어떤 호텔에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호텔은 이런 이런 호텔이야 그 다음 우리 호텔 언제 바로 머물게 되면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그 날짜에 바로 투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됐습니까? 너가 머무는 동안에 조심해달라고 몇 가지를 갖다가 공지를 줬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요 5번에서 9번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보니까 3중 지문 첫 번째 구인 광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편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메일 되겠다는 얘기죠. 과연 이번 문제는 어떤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구인 광고가 보통 나오면 어떠했습니까? 앞에 우리 이런 사람 뽑는다 라고 하면서 거기 중간에 뭐가 나오죠? 바로 Responsibility라든가 또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Qualification이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연계 지문 나올 거다. 자 보니까 우리 타이틀을 보세요. 여기 Advertising Specialist Position Available라고 해서 바로 Specialist 전문가를 갖다 여러분들 광고한다. 뭐가 되었습니까? 전문가를 찾고 있다. 바로 구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편지를 썼는데 누가 썼습니까? 바로 스틸러 하는 사람이 바로 Cardin한테 보낸 편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누구? Cardin 하는 사람이 스틸러한테 보낸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광고를 보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바로 편지를 보내고 그걸 갖다 여러분들 회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관계죠.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바로 Freezly가 나온다는 얘기죠. Freezly 어디 나올까? 자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을 보니까 Freezly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니까 According to the advertisement 광고에 따른 말이죠. Responsibility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Responsibility. Qualification은? 그렇죠. 중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광고니까 첫 번째 Stiller 나옵니다. Stiller. 어? 아까 Stiller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도 나오고요. 바로 세 번째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13번은요. 이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어? 잠깐만.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제3자입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문제 풀 때 고유명사 집중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읽다 보면 이게 받는 사람 보낸 사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바로 이 사람 주목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Stiller라는 사람이 Be asked to do. 요청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Stiller한테 야 뭐해? 뭐해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Stiller는 어디 나왔습니까? 받는 사람이 요청을 당하니까 바로 보내는 거. 뭐가 됐습니까? 바로 세 번째 지문 의 정답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잡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Advertising Specialist Position이라고 해서 9인 광고 Come find out. 와서 한번 봐봐. 왜 유명한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Such as Rocky Outwear Alex Shoes and Ozark 이런 회사 같은 거 말이죠. Come to Friesley 여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온다고요? They are advertising this. 광고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한번 봐봐봐. 이렇게 유명한 회사 있지. 우리 회사 광고 때문에 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Specialist 뭐라고요? 우리 Minneapolis Headquarters 라고 해서 여기 본사 본사가 Minneapolis 있나 봐요. 여기 본사에 쪼이날 사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프리즈레이드에서 물어봅니다. 여기 금방 본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D번 되겠죠. 어? 그런데 잠깐만 D번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정답이 D입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외로 학생들 D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초반에 읽을 때 거의 유심히 잘 보지 않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읽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Popular Brand 라고 해서 유명한 브랜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유명한 브랜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Paraphrase 하면 잘 알려진 회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앞에 나올 때 Popular Famous Well known 같은 거 있죠? 나면 좀 조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간과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다른 정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번의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11번 보니까 Response Building가 나오죠. 그럼 중반부에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자는요. Develop Ideas 생각을 갖다 고안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To be used 사용해야 될 건데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 광고의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Come Up With가 나오죠. 또 뭐를요? Innovative Solution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또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비즈니스 문제 뭐 우리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Responsibility 역시나 여기 Advertisement가 나왔다고 해서 Commercial 텔레비전이 나왔다고 해서 A번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B번 됩니다.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Creatively 독창적으로 창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Creatively가 다른 말로 뭐가 됐습니까? Innovative으로 염들려 Paraphrasing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죠. 영어는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어의 반복을 안 쓰고 어떻게 Paraphrasing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음 연도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틸런 누구냐? 바로 두 번째 지문을 쓴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첫 번째 고인 광고 보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I'm interesting 저 관심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새로 나온 Advertising Specialist의 말이죠. 그럼 이제 자기를 어필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학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의 말이죠. 어디? 바로 MSU를 졸업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제가 현재는 말이죠. Unemployed. 지금 백수 상태예요. 하지만 저 지금 뭐라고요? 2년 정도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고인 광고가 나오면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고인 광고의 Responsibility라든가 Qualification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는 얘기죠. 보통은 잘 나오는 문제가 부합하는 거죠. 저희 회사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 저 그 정도 돼요. 자 그거 말고 저 이런 것도 있다고요? 어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 저 그 정도 경력은 안 되지만 다른 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번에 정답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기만 봐도 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인 광고가 나오면 아주 단골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Meet the Requirement라고 해서 자기 요구를 갖다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디요? Minimum Work Experience에서 기본적으로 염들 일 경험.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2년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자는요. Must, must, must 반드시 말하구요. 적어도 3년 정도의 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고작 2년밖에 안 됐다. 즉 뭐가 됐습니까? 자기 요건에 미달된다. 정답 C번 되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9인 광고가 나면 이런 거는 정답으로 내가 처리하리라 마음 먹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가보도록 할까요. 13번은 바로 이 Farcone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까 보낸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제 3자입니다. 그로 보니까 세 번째 지문이 나오네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너 인터뷰였잖아. 너 면접관이었잖아. 이 사람이 언급하기에 너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통찰력 같은 거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 그게 바로 뭐가 됐습니까? 다른 인터뷰들 사이에서 언매치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인터뷰어라고 해서 면접관입니다. 그 면접관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쵸. 바로 9인 광고에 나와 있겠죠. 9인 광고는요. 자격요건 그 다음 Responsibility 그 다음 지원 방법 뭐 면접 언제 한다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너 인터뷰 업니까? 마케팅 부서에 의해서 할 거야. 이런 얘기죠. 디렉터에서 그 마케팅 부서의 디렉터가 누구다? 그쵸.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 마케팅 부서의 디렉터니까 짱이다. Being charge out라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중 지문에서 이렇게 사람이요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만 보지 않는다? 연계지문 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바로 이거죠. 스틸러라는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요청을 당한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 받는 사람이 요청을 당한다는 얘기는 보낸 사람이 뭐뭐 해라 이런 얘기죠. 바로 명령문이라든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간 거 자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세 번째 질문에 We asked that. 자 그래서 너 요청한다. 뭐라고요? You send us an email with your decision by Wednesday, July 25th 가 돼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뭐가 됐으면 너 결정을 알려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받아진다면 You will be asked to start on August 1st 라고 해서 8월 1일 날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계약서를 갖다 그 전에 네가 검토할 수 있을게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요청당한 거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 이메일 갖다 쓴 이유가 뭐가 됐어요? 야 이렇게 되니까 너 결정하면 알려줘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몇 번 됐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프리즐리라는 회사에 쪼인하는지 안 하는지 갖다가 확인해달라 정답 바로 디범되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서 몇 번을 한 줄 아세요? B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잡을 갖다가 액셉트 한다면 8월 1일 날 일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계약서를 갖다 검토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사인해서 보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컨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B를 잘 많이 한다는 얘기죠. 조심합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디범되겠습니다. 역시나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구인 광고 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 자기의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이 회사에서 통보하는 경우죠. 너 잡오프에 있는 거 받아들일래?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세 지문의 관계를 갖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말이죠.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해석보다 중요한 바로 논리 전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오늘 했던 거 중에서 어떤? 이메일과 편지 같은 글은요 어떻게 논리 전개가 되는지 한번 쭉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메일과 편지 글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다. 그 다음 뭐라고요? 바로 이거 편지나 이메일의 목적이 나오겠다. 그 다음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전개가 되겠다. 마지막 뭐가 됐습니까? 요구사항이라든가 첨부의 관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떤 글을 봤습니까? 바로 요구죠. 광고 글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 글은 두 가지가 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뭐가 됐습니까? 바로 그 중간에 나오는 바디 부분인지 얘기했습니다. 본론 부분 어떤 거라고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는 구인 광고에서는요 업무 설명이라든가 혜택이 나오는 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상품 광고라면 뭐가 됐습니까? 그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혜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어떻게? 자격요건이라든가 뭐라고요? 바로 상품이라면 할인 조건에 관련된 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 있죠. 기사.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기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반드시 첫 번째는 이 내용은 말이야 어디서 내가 인용해 왔어. 이 내용의 출처라든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중간에 바디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세부적인 어떤 정보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겠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기사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마지막 마지막 뭐라고요? 그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제안 포부 이런 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문에 대한 뭐다? 논리 전개를 보셨습니다. 요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문제 또 풀 때도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